함께하고 있는 인동남 신춘 음악회 이전 무대는 중국 가수분들이 노래도 잘하지만 이분은 특히 작사 작곡을 하니까 노래까지 하니까 싱어송 라이트로 전국을 무대로 지금 맹활약 중인데 이 가수가 오지 않으면 행사가 된다 안된다 전국 행사 순위 0순위의 본배는 바로 여러분이 초대한 사랑의 종점의 주인공입니다 서해 셔 이분은 이제 사랑하는 게 아 아 아 아 신과 나 처음 만날 때 저건은 난 사랑이 했지 이 사랑이 영원하자도 이 세상을 파지 마자라 이 언전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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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이라던데 암 후 transfer 사랑 붙이게ük Sí 불이unk정 가슴아프게 당신은 왜, 왜, 왜 힘이หяс고 온다 우리 사랑은 일대로 꽃이 가요 사랑의 종종이 가요 한순간아 처음 만날 때 첫걸음 난 사랑이었지 이 사랑이 영원하자고 낭세하고 다짐한 사랑 내 인정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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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이라던데 싸우치게 우리 운정 가슴 아프게 당신은 왜 왜 왜 힘을 돌린다 우리 사랑은 이대로 꽃이 가요 사랑의 종종이 가요 우리 사랑은 이대로 꽃이 가요 사랑의 종종이 가요 사랑의 종종이 가요 사랑의 종종이 가요 사랑의 종종이 가요 SIBG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